국방기술품질원이 5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위산업 분야의 사이버 보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.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이버 침해 사고 공동대응과 사이버 위협 정보 분석과 공유 체계를 활용한 위협 정보 공유, 지역별 중소기업 대상 정보보호 교육 지원 등 업무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기품원은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10개소와 함께 방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보완 관련 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. 기품원은 상대적으로 보완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침해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보보호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